안녕하세요 저는 차인철이라고 하고요 주로 일러스트레이션 위주의 다양한 작품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입체라든지 영상 다른 분야로서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최고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문장 그대로의 뜻이거든요 더 나은 내일이라는 희망이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축제 같은 기분으로 즐겁게 살다 보면 더 큰 행복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 카드 안에 페스티벌의 모티브나 피에로 등의 모티브를 캐릭터화해서 넣었습니다 실패와 성공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도전이라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무언가를 먼저 해보는 것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she could be the one 수고하자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아멘